와 차차차차차 춘장 색깔이찐같아 반숙 와 이거 찐네 찐찐 지대로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하세요.こちら입니다. 11시 6분입니다. 12시 6분입니다. 14시 7분입니다. 어머니, 여기 식당 있어요? 한참 내려가야 돼. 건강하십시오! 예, 마무리 왔다 계속 가 봅시다 와 여기 식당인데? 인하관정? 응 맛있을 거 같은데 간판이? 응 그래서 짜장면, 짬뽕, 간짜장, 탕수육, 잡채 이른바 문화관정 잠겼네? 아 이거 당기라고 아 이게 자석처럼 돼 있구나 아 이거 잠깐 오신 줄 알았어 이야 짠 사장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? 다 맛있어 다 맛있어요? 일단 간짜장 두 개 주십시오 혹시 간판이 오래돼서 들어왔는데 한 몇 년이나 됐어요 여기는? 40년이요 40년이요? 네 10초 두르고 김치 주는 집이 좋아 깨끗이 짠 이야 꽉두기가 뭐 젓갈을 특이한 걸 드셨나 되게 맛있네 오 춘장이 엄청 진해 보인다 아 계란으로 있어 계란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장 색깔이 찌개하다 반숙 색깔이 엄청 진한데? 반숙 좋아 색깔이 색깔이 꾸덕꾸덕 소리만 들어도 맛있겠어 계란 먼저 고맙습니다 참 맛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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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킴 진단 맞아, 어... 제대로 고춧가루도 살짝 뿌릴까? 우와 진짜 맛있다 이거. 와 이런거 좀 또 오랜만에 만났네요. 이렇게 숨어있는 맛집 맛있어. 응. 아까 계란? 깍두기도 맛나고. 와 끝까지 꾸덕꾸덕하다. 간짜장 맛집이네. 응. 끝까지. 진짜 맛있어. 응. 으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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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채. 맛있겠다. 잡채. 이야. 와. 맛있겠다. 음. 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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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짠. 깨발. 아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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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fiance 교수 wiedess